기출의 미래 정말로 내 실력에 도움이 될 거냐 말을 하기 전에 OT 하기 전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기출 문제 없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믿을만한 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기출 문제 많이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용할 건데 언제 할 건데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OT는요 크게 4가지를 준비했어요 수강 대상 및 수강 시기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요령 그 다음에 강의 교재 및 구성에 대한 내용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 구성을 좀 볼 건데 교재 구성은 여러분들 책 보시면 알아요 딱 보시면 기출 편이 있고 미래 편이 있습니다 기출 편은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편은 거기에 해당하는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 편 300 문제가 단원별 유형별 분석이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미래 편은 기출 문제를 업데이트해서 120 문제 총 420 문제로 되어 있다 이거를 제가 35강에서 녹여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일 민망한 게요 그래 알았다고 그런 강의 구성이 있다고 이 얘기를 안 하면 꼭 질문합니다 선생님 몇 강이에요? 35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떨까요? 정말 나한테 이게 필요한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죠 근데 언제 필요하지? 어떻게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고민해 보세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내가 내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데 모의고사를 풀고 나니까 많이 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이 모의고사 새로운 모의고사 나온다면 평가원 거 말고요 다른 문제집과 기출 문제집은 어떠한 갭이 있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때 이 기출 문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 시간이 남으면 내가 정상인가?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어 내가 비정상인가? 그러면 기출 문제를 비교했을 때 나의 위치는 어디냐? 결국 나의 위치 찾기에 몰입돼 있는 거야 마지막 퀄리티 퀄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퀄리죠 퀄러리 정확한 표현은 퀄러리 몸 사이에 티나 티나 알바름 납니다 자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질이죠 어떤 질이냐 내가 풀고 있는 문제집 내가 봤던 모의고사의 질은 수능에 비해서 어느 만큼 위치에 있는가 결국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을 할 필요 없이요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났을 때 다른 문제집과의 난이도 차이 시간 조절 차이 그 다음에 문제의 질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이 필요성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봐야 되는가 누가 봐야 되는가 그런 건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어쨌든 35점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풀 자격이 있습니다 35점 이하는요 가급적이면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35점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슬슬 발동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32점입니다 괜찮아 뭔 차이가 있습니까 35점 플러스 마이너스 4점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뭔가가 공부하다가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돼요 정체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묘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초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이 교재는 처음에가 어렵고 뒤가 쉬워요 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은 수강 대상이 중요해요 누가 봐야 되는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 3 N 수생 당연히 봐야죠 고 1 2 내신인데 학교 선생님이 수능형 문제를 낸다 문제가 어렵다 작년 문제 알잖아요 딱 봤는데 약간 수능형 문제고 이게 기출 문제고 이러면 당연히 봐야죠 고 1 2가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 학교 선생님 내신형 문제만 나와요 그런 문제 안 나와요라고 하면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방법이 있지 이 책을 들고 가 누구한테 쌤한테 가가지고 쌤 이런 것도 고 2인데 풀어봐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풀면 좋지 나오는 거죠 왜냐면 기출 문제가 기준되기 때문에 이런 요령도 있다는 거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내가 풀어야 될지 안 풀어야 될지 뭐 할 때는요 그냥 게시판에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상황별로 말씀드릴 거고 반드시 풀지 말아야 될 분들 공무원 분들 그다음에 국가직 시험 보시는 분들 문제 유형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및 국가직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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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나 미트 니트 피트 준비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양쪽 관계라든지 몇 가지는 제외하고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고만 해라 어 이 단어는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국가직은 노라고 한 건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제하는데 해보려면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강의를 보는 요령이에요 이 강의를 보는 요령은 뭐냐 이 세 가지만 알면 이 강의 보는 데 너무 빛날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라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틀렸어 맞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틀렸다 그러면은 문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풀이를 암기하라 그게 안 된다면 풀이를 써서 붙여서 늘 아이컨택을 해라 그래서 문제의 눈에 이거라 익혀라 그 다음에 틀린 문항을 점검할 때는 틀린 문제를 푸는 거하고 문항 점검은 다른 겁니다 푸는 거는 내가 푸는 거고 문항 점검은요 틀렸다는 표시를 계속 나한테 각인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이천십팔학년도 문제 몇 번을 틀렸습니다 나도 틀린 거 알아 답은 삼 번이야 알아 근데 다음 달에 풀면요 안 풀려 한 대 답은 삼 번이야 안다고 그 다음 달에 풀면 또 안 풀려 답은 삼 번이야 안다고 답 5분의 3 2분의 3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풀이를 암기하는데 풀이가 암기가 안 된다고요 잘 못한다고 그래서 틀린 문제를 정리해 놓고 그 정리 속에서 풀이를 이어가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목 높여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강의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 뭘 준비해 옵니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무슨 제기냐면 그래 기출문제구나 뭔지 한번 풀어보지 뭘 어 틀렸네 강의 한번 볼까 그게 과연 최선일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 왔을까 나는 절박합니다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에요 기출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박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절박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면은요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주기 위해서 습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써본 거야 진짜로 하나씩 다 그래서 양적관계는 어떻게 풀자 순서도 정하고 여기다가 멘트도 정하고 힘내라기도 하고 실제로 풀기도 하고 여기 뻔히 책에 있는데 왜 빨갛게 더 어지럽혔냐 이게 제 의지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계속 이렇게 준비해 갈 겁니다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다 코멘트를 달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준비할 겁니까 이거 준비하세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다 다운받으셔서 하나씩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강의 끝날 때쯤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만점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일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일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